정국의 수아지도 이거 소아진가 침대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구요 오늘의 교차는 이거예요 음 음 고 고다고 어르신 라는 이야기예요 빠르 여호 보스 서흐 가스 써머냐 यरुशेलम लोगु से बोरा हुआ था जब इश्यु जतुन के पहाल पर पहुंचा एक पहाली जिससे येरुसाल्यम दिखता है उसने उसके दो शिस्योयोग को एकोदा दूनुने गके लेकोदा जससुनम इशएम सबस्चाई 예수님이 이쪽에 한 조그만 닭나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우와 정말. 천천히 계세요. 모르겠지만 언니를 당신이 , 나는 아 O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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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